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706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제 101번이네요. 120번까지 있는 것 같은데 3498 동동여자대학교 아주 옛날 문제네요. The average age. 그 나이에 쓰는게 맞죠. People begin to need eyeglasses. 안경을 필요로 하기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IES가 바뀌어야 되죠. age가 단수니까 very is. 상당히 나라마다 다르다. 이런거죠.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문제는 3499번이네요. 3499번. 총신대학교 문제네요. Even when exhausted. 그가 뭐 이런거죠. He is 빠졌겠죠. 접속사 쓰고서 분사구문 나온거죠. 심지어 피곤했을때도 지쳤을때도 올림픽 체조선수는 continue. 아인즈도 되고 투부정사도 되죠. to work and perform은 안되죠. 퍼포밍은 왜냐하면 여기 병치되어야 되니까 투부정사를 한번 썼으면 뒤에도 투부정사를 써야죠. 투빼빠빠 빼고 그냥 퍼포만 써도 괜찮죠. 넘어가죠. 3500번이네요. 한국대학, 항공대학교 문제네요. The main purpose of this dental study. 이 치과연구협회의 주된 목적은 is to solve, 푸는 것이다. dental problems. 치과 문제를 and 그리고 for the promotion. 이 뭐 뭐 하기 위하야라는 전시자가 쓰일 수가 없죠. 여기도 to solve and to 생략해도 되구요. promote. the science and the art of dentary. 과학과학, 치과 예술의 의술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C번이 to promote가 되죠. 명사되면 안되죠. 그 다음, 3501번, train, 기차, 다운타는 아래로 시내로, during rush hour 중에, is much faster than driving and taking. 운전하거나 버스를 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 평치되는 거죠. 여기도 taking이 되어야 되겠죠. 뒤에도 ing, ing 나왔으니까 A번, taking이 답이죠. 그 다음, 3502번, 문제들이 다 쉽죠. 뭐 여기 이제 끄트머리 문제가 좀 나오는 겁니다. 2014년도 이후에 문제가 그 이후에 부터는 다를 건데, 좀 어려운 것들만, 좀 문제 있는 문제들만 골라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 지금 정도면 뭐 배울 건 다 배운 거에요. So many candles to handshaking. find their way 대신에 handshaking their way로 바꾼 거에요. find their way는 길을 찾아서 전국을 도는 건데, 여기서는 handshaking을 악수하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뭐, A번, there never have been, 안되죠. have 다음에 never는 have pp가 나오면, 첫 기능사인, 첫 조동사인 기능사 have 다음에는 위치가 틀렸어요. never before가 되죠. there have never before가 될 거고, B번은, 뭐, 이, before만 앞으로 붙여 나오면 안되죠. C번, never before 나오니까, 부정없고 앞으로 나왔으니까, 주어 기능사 도치되어야 되겠죠. have 돼요, 이렇게 되겠죠. D번은, 뭐, 그, never before 앞으로, have까지 앞으로 나오면 안되죠. 안되겠죠. 이해하시겠죠. have는 요 앞으로만 나와야죠. 주어 기능사 도치니까. 네, 여기에 never before, 전에는 그렇게 많은 후보자가 그래본 적이 없었다, 이런 거죠. 여기에 never before가 앞으로 나오면, have도 앞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3503번, not until, 이건 직역하면 그래요. 17세기에 이르기까지는 아니었다. 누구도 시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natural, d, 있을까, 이게 지금 부정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먼 쓰는 건 안되고요. anyone 써야 되죠. 다만, 요게 앞으로 나왔으니까, did가 앞으로 도치된 거죠. 이해 되시겠죠. not until이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어 기능사 도치되어서, did anyone이 되는 거죠. 요거 쭉 보면, none이 주어로 되면, 누구도 까지는 뭐 뭐하지 않았다죠. 여기서, none에서, none은 not plus anyone이니까, not plus anyone이 none이죠. 거기서, not 와 until eah 를 합쳐갖고,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어 기능사 도치 시켜서, did가 앞으로 나오고, anyone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원래 해석은 이렇게 해도 돼요. 17세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데, 의역을 하게 되면은, 17세기가 되어서, 비로소 빛의 속도를 측정하고자 했다.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는 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